복숭아 메이크업 연예인 메이크업 나도 싹 가능?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치크밤은 자연스러운 발색과 부드러운 텍스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복숭빔 색상은 복숭아빛으로 피부의 생기를 더해주며 데일리 메이크업에 적합하다는 호평이 많습니다. 크림 타입이라 손이나 브러쉬로 쉽게 블렌딩할 수 있어 사용이 간편하며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수정 메이크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속력이 아쉬운 점도 있지만 자연스럽고 은은한 색감 덕분에 레이어링하여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치크밤은 사용하기 쉬우면서도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삐아 레디 투 웨어 다우닛 치크는 부드러운 텍스처와 자연스러운 발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피부톤에 잘 어울리는 은은한 컬러가 특징으로 데일리 메이크업에 적합하다는 호평이 이어집니다. 크림 형태로 쉽게 블렌딩할 수 있어 메이크업 초보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하기 좋은 3.5g 용량은 외출 시 간편하게 수정 메이크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지속력이 좋은 편이라 하루종일 생기있는 혈색을 유지해준다는 리뷰가 많습니다. 디자인 또한 심플하고 귀여워서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 편리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가성비로 인해 만족도가 높으며 여러 색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더해져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전반적으로 삐아 레디 투 웨어 다우닛 치크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데이지크 블렌딩 무드 치크 03 피치 블렌딩은 그야말로 인생 치크입니다. 다양한 색상을 믹스하여 원하는 느낌으로 조절할 수 있어 생홀 메이크업부터 화려한 룩까지 모두 소화 가능합니다. 부드러운 파우더 질감 덕분에 발림성이 뛰어나며 가루날림도 최소화되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스러운 발색이 일품인데요 덧발라도 텁텁텁 없이 맑고 투명한 느낌을 줍니다. 패키지도 귀여워서 화장대에 두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아이템이에요. 또한 하이라이터나 아이섀도우로 활용할 수 있어 다용부로 쓰기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데이지크 블렌딩 무드 치크는 만족도가 높아 재구매 의사를 가진 고객들이 많으며 데일리 메이크업의 홀링한 동반자가 되어줄 제품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